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의 십자가 전후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의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곳에서 성찬식과 또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을 정말 강렬하게 이미지를 심겨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세상 떠나는 마지막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유언처럼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주님을 먼저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가장 먼저 찾아주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라는 거예요 누구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과 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애틋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분들이 제자들인 것처럼 오늘 부활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역들 또 십자가 사역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인사를 평강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야 이놈들아 뭐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안 버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아 가륜이 너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베드로 넌 믿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오히려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십자가 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걱정만 잔뜩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보다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생활의 걱정 우리가 가진 질병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서러움과 억울함들 이런 것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 담그고 그냥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 잃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돈 걱정, 건강 걱정, 내일 걱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힘든지 예수님 모르셔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매일매일 불면증이 시달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두려움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마음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과거의 삶은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내가 알지만은 내가 마음 문을 엽니다 부활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하는 책명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노크를 헤매서 그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들을 문을 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덤까지 뛰어가서 빈무덤을 보고도 이상이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죠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여기 유다가 빠졌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알미로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 말까지 듣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 스스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요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 잘못 뽑았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만나 주시죠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대화 나누시고 그들에게 눈을 밝게 떠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심지어 오늘 보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나오시는 주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요한복음 27절부터 29절까지 도마의 길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믿기 어려운 시인학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너는 기독교인이 맞아?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윤리나 도독이나 사상, 선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거듭날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사도바울같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상명령을 하시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전도계획을 세우고 대신자 총동원 주일 관계전도 전도 대폭발 수없이 많은 훈련과 실습 이런 것들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실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좋은 물건 하나를 구입을 하고 또 정말 저렴한 값에 물건을 득템을 했을 때 이 소식은 온 천하 만민이 일순간에 알더라고요 야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슈퍼에서 뭐 하나 샀더니 휴지를 12개를 공짜로 줬다 그런 소문이 전교인이 휴지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쁘고 좋고 남들에게 유익한 소문은요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정보 우리에게 좀 유익하게 되는 투자 정보 이런 정보만 얻어도 막 우리가 비밀로 지키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주를 보내지만 정말 부활주님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만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후한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썼던 한 부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전도를 잘 강조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00명도 안 되는 교회 부임해서 불과 얼마 만에 600명 출석 교인으로 성장시킵니다 대단한 열정과 전도의 어떤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교계가 주목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본인에겐 너무 부끄럽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교인들을 많이 등록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주신 서명인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너는 꼭 콜라를 파는 영업사원 같구나 너는 꼭 콜라를 파는 영업사원 같구나 너의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A교회, B교회가 전도지 갖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빌딩 하나에 1층, 2층, 3층 교회가 있는데 서로 자기 층의 교회로 오게 하려고 밑에 층에서 경쟁하는 여러분 콜라를 내 가게에서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웃교회 전도 매주마다 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매주마다 전도비를 대줬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으로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도 중에 이런 분인데 이름은 안 밝힙니다 원천교회의 성도라는 것만 밝히고 저에게 전도비를 꼬박꼬박 주는데 너무 죄송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고 찐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찐성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오르치지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내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박하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외로 등록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믿음 없을 때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시고 또 이 명령 주님의 부활 소식을 증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대로 이 사랑대로 부활주의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